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에는 저도 많이 느꼈던 것 중에서 하나인데요 어떤 지역을 놀러 갔을 때 분명히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거든요 근데 아무리 검은색에 봐도 핫플이나 맛집은 잘 나옵니다 진짜 커피에 진심인 카페들은 유난히 인스타에도 네이버에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카페들을 공유하는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제 인스타그램으로도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런 카페들도 공유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정리했으니까요 메모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저장해 두셨다가 그 지역으로 갈 때 다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추천드릴 카페 바로 제주도에 있는 커피파인더입니다 여기 대표님이 정말 인싸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사람 만나누 걸 좋아하고 커피를 정말 진정성 있게 많이 하는데요 너무 신기한 게 직원분들도 다 대표님이랑 똑같으세요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이 커피 공부를 많이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을 만나고 완전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커피를 좋아하시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해봤는데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가신다면 꼭 한번 놀러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명한 곳들이 있죠 비 브레이브즈나 미동 커피 같은 곳들 물론 이런 곳들을 제주도 말고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꼭 가야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들의 시작점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본점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솔직히 모모스 커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모모스를 시작으로 해서 트레저스, 코스피어, 히떼, 레지 포멘트 커피 스탠드, 그리고 리커 커피 빌라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탄탄한 로스터리들이 많이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이런 로스터리들이나 커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해갈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슬프게도 사람들은 저희 블랙로드가 있는 대구로는 오지 않아도 부산 여행은 많이 갑니다 솔직히 저희만 해도 그렇거든요 아쉽지만 그래도 부산에 수많은 좋은 로스터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번 놀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요즘 커피 오마카세를 하는 곳으로 주마등이라는 카페도 있으니까 한번 놀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지역은 바로 대구입니다 봉산문화거리로 한번 놀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바리스타들의 아지트 중에 사는 곳인 노모어 커피라는 곳도 있고요 또 커마카세로 유명한 소명 커피 에스프레소로 유명한 딥커피 로스터즈 블랙로드 커피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구 지역에서는 용드립을 하는 저희 블랙로드에서 자주 가는 곳 중에서 한 곳인데요 티클레스라는 커피도 있고 대구에서 커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노덮커피라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에 오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주변에 굉장히 보석 같은 카페가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이곳도 커피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곳 중에서 한 곳인데요 칠곡 외관에 있는 하루역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놀랐는데 여기 대표님 도대체 어디서 생돌을 구우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에서 하나인 경주 이곳에도 보석 같은 로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터조떼감 같은 커피 플레이스를 시작으로 로링을 쓰고 있는 향미사 그리고 최근에 생긴 슬랩트 커피 이런 곳들까지 있으니까 경주 갈 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울산이라는 지역 여기도 제가 가봤던 곳 중에서 한 곳인데요 러프 커피 로스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셨던 한 장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창원에는요 블랙로드 커피 스쿨의 이영찬 A.C.D가 추천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아틀라스 커피 로스터즈인데요 이곳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장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처에 가신다면 한번 눌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완전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수 사실 지방에서 스피랩트 커피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런 길을 찾아나가는 곳들이 있는데요 바로 가치 커피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 한번 놀러 갔을 때 느꼈던 게 있는데 커피를 그냥 구석에서 골짝골짝 마시고 있다가 저녁 6시쯤이 되니까 갑자기 커피맨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숨을 숨을 들어오면서 커피를 테이스팅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약간 우리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나 이런 쪽으로 간다면 가치 커피를 한번 놀러 가보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카페 니드라는 프로받을 사용하시는 곳인데 정말 또 커피를 사랑하는 대표님이 있는 곳입니다 맛있는 파이와 함께 커피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근처에 있는 순천 순천에도 굉장히 좋은 로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페이트론이라는 곳이죠 생각해보니 저도 참 다양한 지역의 로스터리들만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위로 가볼까요? 청주라는 지역에 유니크한 로스터리가 있죠 다이어입니다 여기 대표님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를 빼면 또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이 다이어 커피는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공간을 무대처럼 꾸며놓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도 당연히 맛있으니 놀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피를 시작하고 만난 커피인 중에서 굉장히 따뜻한 사람 블루포스트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도 있으니까 놀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광주 쪽에도 제가 좋아하는 로스터리가 있는데요 바로 화이트 셔츠 커피입니다 이분이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매장에 놀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하는 바가 너무 비슷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화이트 셔츠 커피에서도 비즈니스 커피이나 다양한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계신다면 한번 놀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해서 커피인으로 유명한 원더룸 커피도 광주에 있죠 경기도로 가신다면 또 추천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곳은 천안에 있는 멜로우 커피입니다 여기도 두 부부 사장님들께서 운영을 하시는데요 그 바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커피 라인업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커피를 싸게 판매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곳에서 먹었던 젠슨 게이자가 또 떠오르네요 그리고 천안 이쪽 부분에 또 놓치면 안 될 카페가 있죠 바로 히트 커피 그리고 평택 쪽으로 가시면 호커스 포커스 로스터즈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유명한 곳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서 많이 못 갔었거든요 이 영상으로 보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 카페라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안양에 있는 쉬워 커피 로스터즈도 추천드립니다 이 카페도 기센 로스터즈를 쓰고 있고요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정말 배움을 멈추지 않는 그리고 잔잔한 어떤 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고 힐링을 하고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강원도로 한번 가볼까요? 강원도에 가서도 저희가 많은 카페를 다녔었는데요 그 중에서 갑자기 발견한 즈음으로스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커피가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런 곳이었고요 에베타르트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하면 사실 또 지나칠 수 없는 커피 볶는 버스 적응장도 있죠 한번 놀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인천은 생각보다 커피 강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커피얼리 엘리에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곳 중에서 한 곳인 크로마이트 커피라는 곳이 있고요 또 사실 이분은 이 커텐치에 넣으면 안 되지만 섭섭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천에 오멜라스 커피 빠뜨리지 않고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의 열정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으로 추천받았던 카페 중에서 한 곳인데요 체이스 커피 로스터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공간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커피 한 잔을 하러 가기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서울은 너무 유명한 곳이 많아서 추천드리기가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몇 군데를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로스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로아조라는 곳이 있고요 디저트와 페어링으로 유명한 이미 커피 로스터지도 있습니다 또 성수동에 있는 브루잉 세리머니 구로에 있는 작지만 매력적인 OOD 커피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 분들은 알아서 잘 찾아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로스터리들이 오히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이 컨텐츠를 준비하고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언급하지 못한 카페가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진짜 한국에 이렇게까지 색깔 있고 잘하는 로스터리들이 많구나 그리고 그 로스터리마다 층이 있고 팬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댓글로 많이 추천해 주신다면 이 편은 그런 카페들을 모아서 저희가 또 더 풍족하게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한국의 스페인티 커피 로스터지의 지도를 만든다던가 그 지도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가건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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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